자 시청자 함께하는 탄막 슈팅전 아 감사드렸습니다 아 이거 왜이렇게 무서워 또 아냐 무서운 노래가 아니구나 아 쫄았네 쫄았네 에 아 쫄아 안 쫄았쫄았는데 응 뭐 좋은 노래네 뭐 어 깜짝이야 아 슈발놈아 아 욕했다 죄송합니다 흐흐흐흐 자 L키로 변태를 누르라고? 설명을 봅니다 오 깜짝이야 슈발라 탄막 피하기 뺏기 맵입니다 여러분의 저글링이 주어지며 아 슈발라 공격을 자동으로 나가니 피하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보스 체력은 보스의 쉴드이니 유의하고요 미네랄은 여러분들의 점수고 일정 점수를 획득하실 때마다 추가 복습을 먹게 됩니다 어 가스는 여러분들의 공격력입니다 가스를 많이 얻을수록 공격력이 상승하고 적의 유닛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 그레이지가 됩니다 그레이지가 되면 미네랄과 가스 모두 수폭 증가 어 저글링의 쉴드 가.. 삼가 결례 수치입니다 그레이지가 개새끼 읽을 시간에 줘 저글링의 클로킹이 존재한데 스페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무적이 됩니다 다만 가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공격력은 하락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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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대요 어.. 뭐야 눌렀는데 안 나오는데 뭐야 오우 기술중시형 안정중시 집중중시형 회피중시형 균형중시형 원래 남잔 기술이지 에 간다 난 기술 간다 기술중시형 테크닉이 중요하지 원래 스읍 뭐야 10 Z 단막을 피하세요 음 뭐지 뭐 어떻게 피해 어어어 꺼져 꺼져 어 피하면 되는거야 이게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은 뭐 이따 그레이신가 그레이브즈인가 뭔가 그레.. 그레이쓰 그레이터의 뭐 어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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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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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삼일 자 오우 ㅡ땟다 슈바 뭐야 이게 아악 으아 오우 슈바 이게 뭐야 피칫 arrested 으 으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야 multipl다 잘 만들었어 o 아 슈바 이게 뭐야 저ima 옆에에 아 오오오이거 슈팅게임이구나 완전 어어어어어 어 온다온다온다운다 온다온다 피해 어 내가 이거 좀 잘하지 이런것좀 이거 이런것좀 잘해 예 used 우루루루루 우루루루루 나이스 기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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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promotion 뭐 Max hij짝 뭐 multicultural 너감사 자 하하 어어어어 어어어 좋아좋좋아 존나 잘하고있어 쉽죠 여러분들? 자 파워 업 자 내가 레벨이 제일 높네 예 존나 잘하네 나 자 앞으로 뒤로 갔다가 피하면 되네 오케이 어어 모은다 안보여 안보여 안보이는 미사일이야 아 그니까 피해야되 클럽킥 잘 피해야되 클럽킥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허어우 일러러러러러러루 잘 자랐네 지금 자아 가스다 뭐야 이거 클로킹 하면은 뭐 있다 했는데? 클로킹 뭘 했죠 여러분들? 클로킹 뭐야 잠깐만 클로킹 클로킹 뭐야 쇼빨 뭐 어떻게 하는거야 스킬을 어떻게 쓰는데? 아니 스킬 쓰는 방법 알려줘 얘 스킬 뭐야 이렇게 존나 세 보여 나 왜 없어? 클로킹 한번 써볼까? 와아아아아아 없는데? 여기 족도 없네 아 폭탄같은거구나 클로킹이 그지? 비행기 게임에 폭탄같은거죠 에 자아 어 어어 라이프 깎였다 어어 아 아 어어 후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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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즈다 그지? 자아 아이씨 존나 세네 오케이 뭐야 이거 어이씨 무서워 어어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 어이씨 체력 존나 한다네 자 스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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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자 자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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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마우스를 쩝쩍 누르는게 좋아 아 몰타고 쓰면 클로킹 오케오케 오케오케 살았다 저기 후 오페이 쓰면은 포탄 쓰는게 좋아 그냥 공격력 떨어져도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자 클로킹 클로킹 근데 이게 공격력이 떨어지네 어 뭐야 이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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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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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? 다 죽었어 지금? 나만 살았어 지금? 어어 아 이게 뭐 돼 아 클로킹인데 죽었어 잘 써야지 그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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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무섭네 어어어어어어우 죽었다 아 이거다 죽었다 와 이거 정말 어렵다 근데 어어어어어 정말 어렵다 근데 이게 미리 써야되는 듯 미리 써야될거 같은데 이 클로킹하면은 무적인가요? 봐봐야겠다 아 이거 안나오네 오어엓 조팀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진짜 오어 핏했어 야야야 야 보라 글랍쪼 아암 보라 오오 보라dr 좋아 아 하아 졸라 아깝다 아 크로킹 썼네 살았네 살았네 라이프있네 오케오케 라이프있네 알았어으 살았살아스 살았스 인사이트 뭐야 이게 어어어 보라 보라 자 보라 깰 수 있다 보라 힘내자 저 쟤는 별로 안 남았다 아 쟤는 2천밖에 안 남았다 쟤는 2천밖에 안 남았어 집중하자 보라야 자 아아 까비 끝난거야? 아 보물 되찾아야 되는데 아 까비